안녕하세요. 프라이머 배지 20개에 도전하는 코코스쿨의 대표 이선영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년, 그리고 한국에서 4년, 17개국의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어진 이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를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우고 싶은데 온라인 교육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김현우 군과 중국인민대학에서 온 김태흥랑,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엄성훈 군과 함께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온오프 서비스로 동시에 이루어지며 1대1 밀타케어 시스템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로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유산인 한글, 코코스쿨이 한국어 교육의 세계의 17개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The Korean Heritage will be the center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nk you.